안녕하세요, 요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딸기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소스 City 매콤달콤하니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쇠쇠쇠 치킨은 고추장이에요 오늘의 후식으로 감취를 해서 오늘의 투명한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담아. 아침에 아침에. 처음 먹어볼까. 인하고 짭짤하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쫄깃쫄깃 초콜릿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열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떠주고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